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장 알카인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에 저희가 알케인 그리고 알켄에 관련된 성질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가지 합성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이제 오늘 이어서 알카인 즉 삼중결합에서의 합성이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볼거에요. 앞장하고는 또 조금 다른 여러가지 합성방법들이 나와있고 알카인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합성들이 여기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몇몇 중요한 합성들이 있어요. 제가 나올 때마다 그거는 따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표시를 해놓고 있다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나오는 것은 명명법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장에서 항상 나오고 있는 것은 명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이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가장 긴 사슬을 찾고 그 다음에 가지가 많이 붙어있는 쪽을 모체로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등등은 다 똑같아요. 같은 프레임 안에서 알카인만이 가지고 있는 명명법이라는 것은 뭐냐. 얘도 역시 긴 사슬에 알카인이 번호를 적게 붙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치환기 우선이 아니고 알카인 우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으로 치환기 중심으로 관점을 본 게 아니고 알카인 중심으로 해서 얘는 번호가 크게 붙을지언정 알카인의 번호를 작게 붙이자. 그리고 이 알카인 삼중결합이 시작하고 있는 탄소를 3번이니까 세 번째니까 3번을 번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3번을 잡을까 4번을 잡을까 이게 항상 앞번호를 우선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번호를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붙여서 6번에 치환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치환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6, 메틸, 3, 옥트는 왜 옥트냐면 탄소 8개니까. 그래서 옥타인하고 Y, N, E로 명명을 맞춥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던 방법이고요. 다른 교재에서도 보면 현재 이 명명법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새로운 명명법 중심으로 해서 이게 표현이 바뀌고 있으니까 다른 표현 방법도 더불어서 알아둬야 되겠죠. 같은 내용인데 치환기 앞에 쓰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6, 메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호를 먼저 붙였었죠. 이 3번에 얘가 삼중결합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6, 메틸, 옥트에서 가지에다가 사슬을 그냥 한꺼번에 쫙 붙였어요. 6, 메틸, 옥트 8개짜린데 6은 메틸기 가지가 붙어있고 그럼 8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번에 Y, N, E가 있다. 3번에 3번째에 8개 그려놓고 3번째에 삼중결합 그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편한 명명법을 알아두면 좋겠지만 두 가지 명명법을 지금은 다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 같은 거 나올 때 명명에 대한 얘기는 새롭게 바뀐 명명법 중심으로 해서 이게 체계가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명명법은 다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같이 있어요. 그럼 이중결합이 있을 때 뭐뭐 N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그리고 삼중결합이 있으면 오늘 한 것처럼 Y, N, E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인. 그런데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N, I, N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이중결합, 삼중결합 같이 있으니까 N, I, N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중결합하고 삼중결합하고의 우선순위는 누가 우선순위냐. 사실은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더 먼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먼저 해도 되고 삼중결합이 먼저 해도 되는데 단 이때 삼중결합을 먼저 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득이 있을 때예요. 즉 번호가 작을 때예요. 내 이중결합 우선순위를 잡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중결합으로 했을 때 번호가 작게 됐으면 이중결합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 예에서는 얘를 우선순위로 잡아도 1번이고요. 이쪽을 우선순위로 잡아도 1번이에요. 제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동등순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동등순위 중에서도 내가 우열을 나눠야 할 경우에는 이중결합 우선순위로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N, I, N을 얘기하는데 항상 이중결합이 먼저라서가 아니고 동등순위에서 그럴 때 또 한 번 나누자 하면 이중결합으로 나눠서 여기가 1번이 된 거죠. 그럼 1번에 N이 있는 거고 6번에 I, N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HEPT 외에 7개니까 전체 탄소가 HEPT에 N이 있고 6번에 I, N이 있어. 아니면 HEPT 먼저 사슬 써주고 긴 사슬 먼저 다 써주고 가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슬 먼저 여기 가지 있을 경우에는 2, 몇, 7 이런 식으로 가지 써주고 HEPT에 1, N이 있고 6, I, N이 있다. 이게 명명법이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더 머릿속에 그림이 그리기 쉬워요. 가지 7개 그려놓고 1번에 N 그리고 6번에 I, N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명명법 체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삼중결합이 있고요. 여기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러면 N, I, N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동등순위에서 아까는 이중결합을 먼저 우리가 번호를 붙였었는데 지금은 삼중결합을 우선으로 번호를 붙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얘를 우선으로 하면 여기가 2번으로 시작하는데 여기를 우선으로 하면 여기가 1번으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숫자 작은 쪽을 붙여서 1번에 I, N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N이 붙어 있는 이런 식이다. 그리고 전체 탄소의 개수가 9개가 되기 때문에 N이 되는 것, 그죠? 노나, 그 다음에 데카 이런 식으로 9개, 10개, 여기는 9개니까 노, N하고 1, I, N이 되는 거고 여기 7번에 N이 붙어 있으니까 7, 노, N, 그 다음에 N, I 그 다음에 4번에 메틀기가 붙어 있어요. 자, 이명명법하고 새로운 명명법 보세요. 치환기 먼저 붙여놓고 사슬 7개 다 9개 표현하고 그 다음에 7번에 N 붙어 있고 1번에 I, N 붙어 있다. 더 편리하죠, 그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래서 새로운 명명체계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 쪽으로 가고 있다. 새로운 명명체계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가지 치고, 긴 사슬 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는데 아, 이때 이중결합이 N이 먼저예요. 그래서 N9이에요. 알파벳 순으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N9으로 표현을 해주자.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음... 알킬기라고 해서 이거 앞에서 하긴 했습니다. 이게 알킬기, 작용기죠? 이 알킬기는 어떤 애냐면 포화탄화 수소 C에 H2N 플러스 E에서 여기서 수소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 빠지고 여기 이제 자리가 하나 비었죠? 그러면 이제 알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탄소의 개수는 상관없어요.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알킬기의 크기만 커질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탄소가 4개가 붙어 있으니까 뷰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뷰틸기도 알킬기의 하나다. 메틸, 에틸, 프로필, 뷰틸 이런 식으로 나가요. 바이닐에 대한 표현은 조금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뷰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뷰테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뷰트1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아, 4개인데 1번에 뭐가 2번이 붙어있는 작용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뷰틸, 뷰테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바이닐기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우리가 바이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럼 바이닐이 뭐냐 이중결합이 붙어있는 탄소에 여기 뭔가 치환기가 있을 때 이중결합 바로 옆에 이렇게 치환기가 있는 걸 다 바이닐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이닐 자리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에 있어서 바이닐 자리에 대한 우리가 그 생각,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닐 자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카이닐이라고 하는데 사실 알카이닐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바이닐 만큼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1뷰틸이라고 돼가지고 3중결합 옆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거죠.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각 작용기로도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그 재법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알카인의 재법이에요. 내가 알카인이라고 했으니까 3중결합이 들어가야죠.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3중결합을 만들고 있어요. 목표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3중결합을 만드는데 그 처음 재료가 뭐냐. 여기서는 2중결합 만들고 있는 2중결합 재료를 준비를 해줬네요. 근데 2중결합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3중결합을 만들지는 여기서는 못했어요. 그러면 더 방법이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돌아가기는 하지만 방법이 뭐냐. 이렇게 같네요. 이게 지금 뭡니까? 브롬을 뭐 했죠? 첨가했어요. 왜냐. 2중결합이 있었는데 항상 2중결합에는 시그마 결합 하나 있고 파이 결합이 있다고 했죠. 약한 결합. 근데 그 약한 결합이 잘 깨져요. 불포화탄화수소예요. 그 약한 결합을 치고 누가 들어갔느냐. 브롬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반응은 첨가 반응이 되는 거죠. 이 반응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은 나중에 하긴 해요. 브롬이 들어가버리니까 여기 있었던 탄소가 2중결합이었던 애가 지금 뭘로 됐죠? 단일결합으로 됐어요. 대신에 브롬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브롬으로 만들었는데 이 브롬이 어떤 애냐면 1번, 2번, 다이브롬모라고 해서 옆에 나란히 붙어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웃자리 아니면 비시나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뭐 되게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2중결합이 있었던 애들한테 브롬을 첨가시켰다. 근데 그 브롬이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옆자리 탄소에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붙어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웃자리, 옆자리, 비시나리 그다음에 이게 다이브롬어예요. 왜냐하면 브롬 두 개 들어갔으니까 1번, 2번 다이브롬어가 생성이 됐다.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강한 센 염기로 센 염기로 이걸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센 염기로 처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HCL이 각각 떨어지게 돼요. HCL이 떨어지고 또 염기로 처리를 해서 센 염기로 처리를 해서 HCL이 떨어지고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하니까 여기는 전부 다 여기 있었던 가지들은 다 빠져나가버리고 이렇게 3중결합이 생성이 됐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KOH와 같은 뭐 에탄올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용매로 사용을 한 거니까 KOH와 같은 이런 센 알칼리성 물질을 처리를 해서 이와 같은 3중결합을 만든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3중결합 어떻게 만드느냐죠. 알카인 제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카인 제법에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불포화탄화소 2중결합하고 있는 애를 가지고 처음에는 브롬을 먼저 첨가를 시켜서 단일결합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센 염기로 처리를 해서 HBR, HBR 다 떨어뜨려야 돼요. 일어나가고 3중결합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자,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이 앞에서 봤던 KOH보다 더 센 염기가 있어요. NA, NH2라고 해서 이 센 염기를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2중결합에서 이와 같은 3중결합으로 또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중결합에서 3중결합으로 만들고 싶을 때 꼭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센 염기를 처리해야 된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애가 치환체로서 있었던 게 떨어져 나가면서 반응이 진행이 됐어요. 나중에 우리 메커니즘 하긴 하겠지만 이 자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3중결합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쪽에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2중결합 옆에 뭐가 치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서 반응이 돼요. 이 자리를 우리가 바인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이 중간체로 저렇게 할로젠화 바인일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중간체로 그랬다가 이 반응이 떨어져 나가면서 센 염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와 같은 3중결합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할로젠 알키를 만드는 내용에 대한 것을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알카인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지금 3중결합하고 있는 알카인을 표현한 거고 여기 화면 그림하고 이제 교재 그림하고 여러분들 잘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색깔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전체 여기 표현된 거는 시그마 결합을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파이 결합 전자 밀도를 표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파이 결합이 있으면서 이게 3중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0도의 이런 선형 구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카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알카인은 지금 보면 반응하기 참 좋게 돼 있어요. 여기 약한 파이 결합도 있고 그래서 약한 파이 결합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 잘 끊어진다. 그럼 잘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무슨 반응을 잘할까요? 첨가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HX나 또는 X2의 첨가 반응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첨가 반응이 어떤 식으로 첨가 반응하냐면 얘도 파이 결합이 많다 그랬어요. 알켄에서의 이 파이 결합과 마찬가지로 얘가 전자 밀도가 높아요. 전자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전자가 부족한 애들 전자를 필요로 하는 애들 즉 친전자성 아이들하고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친전자성 첨가 반응 중에서 먼저 할 것은 HBR, HCL 즉 HX에 관련된 첨가 반응부터 해볼게요. 삼중 결합이 있는 이 상태에서 HBR이나 HCL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들어간 애들을 보면 어? 여기 BR, BR, H, H 이당량으로 들어갔네. 두 번 반응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할 때는 HBR이 들어가서 H 어디 들어갔죠? 여기에 들어갔고 BR 어디 들어갔죠? 다른 쪽에 들어갔어요. 같은 자리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BR, BR 해서 비신알하고 바이브로모, 다이브로모 있었죠. 그것처럼 옆자리에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앞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수소가 있죠. 그러면 H하고 BR이 들어갈 자리가 사실상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H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말커브, 니커브 규칙에 의하면 수소는 수소 많은 대로 일단 들어가고 치환체는 치환체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보면 H는 여기 수소 쪽이 있기 때문에 수소 있는 쪽이 여기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그 규칙 그대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리허 iennent іл